아하 받냐 바라밀타 심경 관자지부 사랭신반냐 바라밀타시 조견원 개공토일 최고의 사리다 안녕하세요 고향을 기도로 한다고요? 합장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혼자 가게 합장하고 이렇게 있어도 금방 흐트러질 텐데 흐트러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저렇게 한다고요 이제 모두 끝나고 내려가 봤더니 핸드폰 크기 많은 고양이 하나가 어디서 고양이 소리 나는 거 같지 않아요? 왜 고양이야? 아이고 엄마 어디 갔어? 고향이? 고향이? 수도현 고향이? 사람보다 좀 나은 거 같네 인내력이 대단하잖아요 아니 차라리에 나은 거 같다 우탈에 가고 싶어 우탈에 참선하고 있나 우탈에 참선하고 있나? 우탈 부처님 어디 있어? 우탈아 우탈아 야야지, 가자 좀 줄까요? 자 너무 많לים 저처럼 본능이니까 어딜지 모르겠어 한 장은 하지 뭐 施設해줘야합니다! 뭐가 봐! 왜 싫어? 자기 아우 띠냐 어? 먹어봐 바다 발걸음 아핳 하핳 아우 우리의 집을 잘한다 이거 진짜 안 먹는거야 아무 입도 안 내요. 이것도 이 냄새나는 걸 이렇게 사료에다가 막 묻혀놨거든요. 거기 묻었는 사료만 싹 뜨거 먹는 거예요. 이 항우 소리 안 내더니 형형 하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으로 나가봤거든요. 쥐를 누르고 저를 주는 거예요. 눌러놓고 치워달라는 거지 그 정도로 살생을 하지 않아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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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